최경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.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최 부총리를 이주비 기자가 만났습니다. 추임 40일을 갓 넘긴 최경원 부총리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입니다.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3년째 밑돌고 있는 저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성장까지 고착화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경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이 같은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. 최 부총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과감한 재정지출 등과 여러 수단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으면 모멘텀을 반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추가 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한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. 이를 통해 경상성장률이 6% 정도는 넘어져야 기업들도 임금을 올리는 등 경제 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돈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묶여 있어 내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에 수반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. 적어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시장에 어떻게 빨리 확신을 심어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. 거래가 이뤄지면서 돌돌아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. 더불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도 확정적으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ise上 재 stretches